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라벨라가 아이라인 문신 제거를 하다가 고소를 당할 뻔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화면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거를 보면은 고소를 당해서 어디 철창에 들어가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으시죠 사연이 어땠냐면 아이라인 문신 제거를 안 아프게 하고 싶어서 아주 열심히 검색을 하신 다음에 후기를 보니까 이제 저희 병원이 안 아프고 결과가 뭐 이러저러하게 잘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셔서 강남 근처에 사시는 꽤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 분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뭐 시술 스케줄은 1차는 뭐 한 달 2차는 뭐 한 달에서 6주 사이 서서히 지나면서 문신이 흐려질 건데 저희가 약속 들었던 것처럼 통증 없이 잘 시술을 해 드릴 것이고 첫날부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까지는 뭔가 바퀴가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일반적인 말씀들을 다 드리고 잘 마취를 하고 1차 시술까지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냉띔질과 기타 처방을 받아서 가셨으니까 저는 늦쌍 있는 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만에 그 시술 받았던 분에게 플러스 친구 및 전화로 병원에 컴플레인 연락이 왔습니다 1차 시술을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 고생을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내서 일부러 내서 붓기와 멍을 갖다가 다 겪으면서 1차 시술을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붓기까지 다 빠졌는데 붓기랑 다 빠지고 나서 봤는데 그대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희 병원 카카오톡으로 엄청난 비난의 글을 쓰시고 당신 내 병원의 후기는 다 작업이나 조작 아니냐 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너무나 흥분해서 저희 병원 실장이나 직원들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장이 커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돼서 제가 직접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전화를 연결해서 고객님 문신 제거 시술을 했고 문신이 제거되는 원리는 시술하자마자 문신이 바로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 일주일 동안 딱지로 앉아 있다가 떨어지면서 없어지는 2차로 또 탈락되는 것 깨서 조각난 문신이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서서히 탐식하는 세포가 청소를 해가면서 없어지는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환자분은 지금 1단계만 지나갔고 2, 3단계가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제가 시술을 엉터리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시술을 잘 해 드렸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된다 저를 믿고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좀 믿어 달라 그래도 노발대발을 하시는 거예요 투자 시간 대비 효과가 너무나 안 나왔고 자기는 너무나 분하고 그래서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서 고소를 하건 우리 병원이 과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보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이거 안 없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책임을 져라 너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 번을 끊었던 분이었는데 세 번까지 하시고 나서 그래도 불만족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뭐 좀 더 해드리던지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이제 시술하신지 2주 남짓 지났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니까 정말로 시술을 하고 나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제가 뭐 환불을 하건 다시 시술을 해드리건 제가 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으니 진정을 하시고 저를 믿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컴다운을 좀 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2차 시술 하는 날이 됐죠 이 정도 스토리가 있으면은 차트에는 다 이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또 공을 들여서 시술을 했겠습니까 신경을 써서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분들과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던 대로 똑같이 통증 없이 2차 시술인 분의 병변에 맞는 정도의 에너지를 써서 잘했고 1차 때 시술 전과 2차 때 왔을 때 보니까 조금씩 흐려지고 계시더라구요 2차 때는 이제 하고 나서 다행히 얘기가 없었습니다 3차 때 오시고 보니까 많이 흐려 지신 거예요 그래서 3차 때 제가 시술을 다 하고 그 고객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고소 안 당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구요 나중에는 3차 시술 만에 이제 이분은 뭐 거의 본인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오히려 본인 시술 결과가 괜찮아서 주변 분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분노해 하시고 했지만 결국에는 잘 지워지셔서 저희 병원에 본인이 시술했던 것을 소개해 주는 그런 사이가 됐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첫 번째 컴플레인 전화가 왔을 때 우리 모든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제 내리에 너무나 많이 남아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시술을 하고 아이라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싹 없어지고 그러는게 아니거든요 한번 아이라인 문신하고 10년 이상 지나서 빛이 완전 바래고 그런 분들 중에 아주 예외적으로 딱 한번 시술로 거의 진짜 다 없어지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1차 시술 하고 나서 붓기 빠지고 멍 빠지고 했는데도 어 이거 나 시술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신이 없어지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레이저를 쏘자마자 그 레이저로 인해서 색소가 아예 그냥 파괴가 돼서 눈앞에 사라지는 거 아주 극히 일부예요 두 번째 레이저를 맞고 거기에서 이제 딱지가 생기죠 우리가 눈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딱지가 1주나 2주 사이 동안에 딱지가 색소를 안고 떨어지면서 색소 없어지니까 또 흐려지겠죠 그렇게 하서도 남아있는 색소 중에 이제 깨져서 남아있는 색소는 몸에서 탐식하는 세포가 얘네가 되게 느리게 움직입니다 바로 이 색소를 먹고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서서히 먹고선 움직여요 특히 아이라인에 있는 거 깨서 시술하다 보면은 왜 더 번진 거 같죠?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깨져 있는 문신 색소를 먹은 탐식 세포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가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첫술에 본인은 고생했는데 제자리 뛰게 한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 성급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보통 대한민국 미용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이 상당히 좋고 장비도 다 좋습니다 어지간하게 이상하게 치료하지 않거든요 3차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 병원에서 가이드한 기간까지는 좀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어느 정도 일정한 결과는 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빨리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니 아이라인 문신 제거는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때 저희랑 좀 얼굴을 붉히고 원성이 높았었던 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를 잘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주위 분들에게 권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던 분들이랑 또 오랫동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보람되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계속 오랫동안 연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라인 문신 제거를 계획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문신이 제거되는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내용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명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